안녕하십니까 예절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십니까? 제가 요새 공작도시라는 드라마를 JTBC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주 안좋아요. 근데 약간 정치권 드라마라서 한번 봤어요. 어제 결말을 났는데 어제 지금 잠깐 출연한 것만 봤는데 결말이 아주 우습더군요. 우리는 그래도 좀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역시 이 정권을 닮았더군요. 죄 지은 사람들은 뻗젓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고 또 그 회장이라는 여자는 건재합니다. 결국은 그 며느리가 모든 것을 다 뒤집어쓰고 심성이 착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수혜가 주인공인데 아주 심성이 어렸을 때부터 착했어요. 보니까 결국은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권력가들과 자기의 거를 가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무너지더군요. 자기 자신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걸 칠 수도 있었죠. 기회가 있었죠. 눈 감아주고 남편에게는 모든 죄를 눈 감아주고 그래. 그런데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냥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될 텐데 이 주인공은 그걸 싫어했어요. 그걸 싫어하고 그 시어머니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싶었는데 그 권력이라는 게 보통 큰 게 아니네요. 보니까 드라마에서 JTBC에서 그런 걸 하다니 난 너무 눌렀어요. 자기네들도 그런 권력을 지고 있으면서 같이. 그죠? 아 지금 출근하다 말고 출근하는 시간인데 내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결국은 드라마로도 야 니네들은 꺼적대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공부하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더라고요. 정치와 경제를 모든 걸 지고 있는 이 정권이 지금 경제의 모든 걸 누가 지고 있습니까? 나라에서 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 죽이는 것도 누가 죽이고 있어요? 이거 막 4명 들어가는 건 괜찮고 6명 들어가는 건 안 되고 그게 말입니까? 광고입니까? 또 아니 난 진짜 이상한 나라야. 이렇게 생각할수록 그리고 지가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지금 지가 뭐야 발끝이 저리지 뭐라고 그래요? 옛날부터 그래서 상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지가 제발이 보독이 제발 저리다고 그죠? 윤석열 대표한테 그런 식으로 저기를 해가지고 또 저 뭐야 아 참 이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드라마라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침부터 기분 좋게 출근을 해야 되는데 뭐 또 요새 어린이집에서는 평가 인증이라는 걸 해가지고 아주 바쁜답니다. 허울 좋은 평가 인증 네 그거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응 끝마친 분들도 계시고 돈이 되니까 하죠. 네 모든 게 돈입니다. 네 저도 또 돈을 불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재리였습니다.